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애프터스쿨의 주연입니다 결막염이 걸려서 지금 차마 얼굴을 못보여 드린다는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싶어서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는데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굴까요 제가 누굴까요 제가 누굴까요 그러세요 제가 누굴까요 오늘 밤 매일 밭 짤짤 하는 순간 나는 그대의 미칭 미나 m 꾹꾹 안이 생각이나 너의 달고 만난 지 아무렇지 않은 척 damn 내게 빠져버렸어 차 갑자기 말을 안돼도 나도 멈출 수 없어 collective은 الح Dit H мо 쉽지 기사